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방법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년제 전문학사 과정도 이제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시구요 4가지 목차로 좀 나뉘어 봤습니다 학점은행제에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구요 두번째로는 2년제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정도 거리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세번째로는 이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부분 자 마지막으로 네번째로는 학점은행제를 진행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번째 학점은행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도가 어떤건지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점을 취득해서 일정학점이 되면은 학위 또는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한 국가제도 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위중인과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4년제 같은 경우는 140학점을 취득하면 되구요 2년제 오늘 설명드린 전문학사 2년제는 80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 복수전공은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만 취득이 가능하시구요 48학점을 들으시면 되구요 자 마지막으로 부전공은 36학점 초대졸자 이상 분들부터 부전공학위를 딸 수 있구요 36학점을 따면은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행 사이트를 참고를 해주셔도 되실 것 같구요 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이상 학력자분들 검정고시 포함해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학점행제도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로 학위가 나오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두가지 중에 한가지에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해서 학위증이 나오시구요 대학의 장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요 일부 대학교랑 학점행제랑 연동이 되어져 있어서 해당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수하고 모자른 학점만 학점행제를 통해서 이수해서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로 학위가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교육부 장관 명의가 대부분이시구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가지를 좀 정리해 봤구요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취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 취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전적대 성적이 있는 분들은 대학교 성적을 가져와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문학사 진행시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학습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공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학과를 선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습 상담이 필수입니다 보통 이제 많이 진행한 학과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경영전공, 마케팅전공, 아동가족전공 이건 이제 보육교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는 학과죠 사회복지 전공도 사회복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시고 있구요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 없는 학과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심리전공, 한국어전공, 체육전공은 2년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진행한 학과들이 요정도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제 학과를 이렇게 따고 나서 학위 연계를 통해서 4년제 학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자 학습기간은 한 학기 수업이 15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1년은 총 2학기 수업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구요 2년제 전문학사학이 이제 80학점 취득하는데 기간은 최종 학력에 따라서 틀려줄 수 있겠지만 1학기에서 4학기까지 걸리실 수 있구요 타종공 학위 취득 기간은 1학기에서 2학기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분 현재 최종 학력 및 스테이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 학습 플랜을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자 세번째 이수 교과목 및 자격증 안내 과정이죠 자 2년제 학위는 총 80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따면 안되구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 20학점 여기서 일반 학점은 전공이나 교양이 아닌 학점을 의미합니다 전공 45학점도 전공 필수학점이 있고 선택학점이 있는데 이게 학과마다 전필학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떠한 학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충족여부를 잘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한 세가지 들어볼게요 경영전공은 전필 7과목 21학점이구요 아동가족전공은 전필 5과목 15학점 사회복지전공은 전필 7과목 21학점입니다 4년제 과정과 진행했을 때 약간은 더 과목수가 적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전필 과목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 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60 교양 20학점을 취득했어요 이런 분들은 80학점 되죠 그래서 전공 교양학점 충족이 되니까 하기가 나오는데 두번째 케이스는 전공은 70학점이어서 45이상이 되는데 교양이 15학점이 안되죠 이럴 경우는 80학점 조건을 충족하는데 교양 필수학점이 안되다 보니까 하기가 안나오게 됩니다 전공자격증은 2개까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일반자격증은 1개까지 딸 수 있다 보니까 전공 2개를 따셔도 되고 전공 2개 일반 1개 이렇게 안되겠죠 3개는 안된다는 거고 전공 1개 일반 1개 되구요 일반 2개는 안됩니다 초대론자 기준 타전공 학위를 따기 위해서 36학점을 취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자격증 1개까지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 타전공을 받고 싶다 온라인 수업으로 18학점 들으시고 텔레마케팅 관리사 18학점 따면 딱 한 학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 18학점이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아보려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2년지 학위도 그렇고 타전공 학위도 그렇고요 학점은행제 학위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의무 18학점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구요 자격증으로 모든 학점을 다 대체해서 학위를 받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학점행제 제도를 통해서 진행 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들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자 학점행제 수업 진행만큼 궁금하실 텐데요 평가인정학습 과목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최대 8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시고 같은 연도에는 14과목 42학점 그리고 단 해가 바뀔 경우에는 16과목 48학점까지도 수강은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은 총 15주 수업으로 진행이 되구요 주차별 수업은 2주동안 반복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3주 이상 안 듣게 되면 F학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구요 자 한 주차에 한 과목 수업 듣는데 약 90분 정도 시간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과목을 풀로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약 12시간은 시간 투자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온라인으로 시험 진행이 되고 오픈북 시험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주차 때 중간고사 시험 15주차 때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레포트 등의 과제 제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시험 점수, 레포트 점수, 출석 점수 모두 합산해서 6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합격되게 되십니다 자 두번째 질문도 많이 주세요 대학을 중퇴하고 성적이 있는데 갖고 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부분들 많은데요 가져올 수 있구요 단 이제 대학교 때 F학점이 있다면 그거를 제외하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적대학교 성적이 있는 분들은 성적표 미리 캡쳐해서 갖고 계시면 되실 것 같구요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 최근에 이제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 종류를 좀 적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는 16학점 인정되구요 기사는 20학점 기능사는 학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가장 많죠 소방안전권이자 2급 16학점 단 이제 2018년 4월 이후 취득 기준자부터는 10학점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16학점 인정되구요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은 1급과 2급만 인정이 돼요 2급은 6학점 1급은 14학점 워드는 1급만 인정되구요 4학점 인정됩니다 텔레마케팅 권위사도 많이 따죠 18학점 인정되구요 직업상담사 2급 20학점 CS 리더스 권위사 6학점 매경테스트 우수는 18학점 최우수 과정도 있어요 최우수 과정은 이제 20학점 인정되구요 독학사 과정도 많이 취득하세요 독학사도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독학사 과정입니다 독학사도 이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 한가지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1단계부터 4단계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아쉽게도 1년에 한 번 밖에 시험이 없어요 1단계는 3월에 2단계는 5월 3단계는 8월 4단계는 10월 고졸자분들은 바로 1, 2, 3단계 응시가 바로 가능하신데요 4단계는 이런 조건이 되셔야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과목을 합격하면 4학점이 인정되고 최대 5개를 다 합격했을 때 20학점이 인정됩니다 필수 과목은 국어국수, 외국어가 필수여서요 반드시 보셔야 되고 선택 과목으로는 국민윤리, 사회학계론, 심리학계론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2과목을 합격하면 8학점이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구요 2단계부터 4단계는 과목마다 다 5학점씩 인정되서 최대 영역별 30학점까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독학사 인터넷 강의랑 교재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자 이렇게 뭐 이건 좀 4년제 플랜을 좀 적어놨어요 2년제 말고 4년제 학사기도 뭐 이렇게 1년만에 취득할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이다 보니까 학습 설계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서 언제부터 수업 들을 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학점은행제 장점 중 한가지에요 개강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인데요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뭐 1학기 2학기 수업으로 나뉘니까요 내가 현재 지금 수강하고 있는 신청한 그 학기가 1학기인지 2학기 인지를 조금 중요시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월하고 8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1학기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9월과 2월달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2학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잘못 진행하면 뭐 한 학기에 원래 8과목까지밖에 수업을 못 듣는데 실수로 1학기 14과목을 들으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유념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2년제 취득 과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추가적으로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교육 진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상담 학점은행제 슈퍼맨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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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